안녕하세요 MDK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K-뷰티 인기의 카나리아 실리콘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는 한국의 인디 브랜드 제품을 매입하여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 유통하는 기업으로 한국에는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최근 화장품 섹터에서 중국 화장품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중국 관련 화장품 회사의 주가 회복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중국향 매출이 전혀 없는 실리콘2의 주가 흐름 역시 매우 양호했습니다. 일찍이 노마드는 투자레터에서 코스트코와 아마존을 규모의 경제공유 비즈니스 모델 기업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매출 증가가 규모의 우위를 규모 우위가 비용 절감을 비용 절감이 낮은 판매가가 다시 매출 증가를 낳는 모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행기보다는 배로 LCL보다는 FCL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화장품은 부피가 작고 냉동 냉장 보관 등 취급 방법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화물 배송 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국내 인디어와 장품 브랜드들은 글로벌로 성장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개별 배송으로는 큰 컨테이너를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브랜드를 취업 관리하는 실리콘2에게 위탁하는 것이 비행기를 띄우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물류도 마찬가지인데 자동화 설비 부지 인력 등 돈이 여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방 소비 증가 및 재고가 빠르게 회전되는 순환적 구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실리콘2의 BM에서 재고 자산 회전률은 기업의 재고 관리 효율성 뿐만 아니라 성장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는 한 해 개 연도 동안 재고가 판매되어 현금화되는 횟수를 측정하며 계산 방법은 연간 상품 매출 비용을 평균 재고 자산으로 나누어 환산합니다. 즉 높은 재고 자산 회전률은 기업이 재고를 신속하게 판매하고 재고 유지 비용을 낮추고 있음을 의미하여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 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 생산 계획의 최적화 및 유통 과정의 효율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업이 재고 수준을 최적화하면 자본이 장기간 묶이는 것을 방지하고 유동성을 증가시켜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더 잘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트의 재고 자산 회전률은 연 5배 정도로 이러한 수치는 는 업계의 최상위권의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에서 최근에 또다시 단기 차입금 증가 공시가 나왔습니다. 당자 차월 금액은 그대로인데 단기 차입금이 늘었다는 것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자금 차입에 나섰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차입금의 목적이 물류창고 확장과 운전자금 용도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에 200억을 차입했음에도 이번에 또 300억원 추가로 차입을 한 것은 현재 경영진이 화장품 업황 및 향후 2개 분기 동안의 매출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내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회사는 지난주 총에서 코스알엑스, 조선미녀가 현재 주력 브랜드이지만 아누아, 스킨천사, 믹순 등의 신규 브랜드가 기존 브랜드들을 위협할 정도의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소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출 성장 속도를 영업 현금 흐름만으로 커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사는 이미 미국의 세계물류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K-뷰티 호황으로 인하여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새로운 물류센터를 확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중동남미까지 진출하여 향후 전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사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뷰티는 유럽이나 미국의 색조중심과 다르고 기초화장품 즉 피부건강의 개선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제품의 성격이나 결이 비슷한 중국, 일본 등 여타 지역보다는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유통과 물류 시스템을 충실히 갖추고 브랜드와 동반 성장하는 구도를 가지고 진출하는 모습을 그려본다면 확실히 K-뷰티는 향후보다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또, 실리콘2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고 200개국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확실한 유통 채널을 구축한 뒤에 마케팅하면서 재고를 실어보낸 매출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 전략은 매우 경쟁력 있는 동사의 경영 전략입니다. 동사의 가장 큰 리스크 두 가지는 K-뷰티의 인기가 사라지는 것과 동사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브랜드들이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성비 소비 열풍 트렌드에서 K-뷰티의 인기는 쉽게 사그라들 것이라 생각되지 않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동사는 이탈하는 브랜드는 없으며 오히려 국내에서 많은 브랜드들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방은 막혀있고 상방은 열려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요? 투자의 판단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 귀한 시간 허락하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